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화의 상징 프로야구의 전설 김태균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이 있어서 그 내용 녹여서 내일 전해드릴까 했는데 내일은 또 내일의 경기가 있으니까 오늘 김태균 선수 짚고 갑니다 이게 갑작스러운 상황 아니에요 이거? 네 어제 오전에 한화구단이 공식으로 발표했어요 김태균이 올 시즌을 마치고 은퇴한다 단장 보좌역을 맡아서 내년 시즌 팀 주요 전략회의나 해외훈련 등에 참가할 예정이다 기아와 홈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게 이제 오늘이거든요 은퇴 이유와 소회를 밝힌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82년생 김태균 선수가 지난 2001년 신인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한화에 입단한 이후 20년 만에 배틀을 놓게 되는 겁니다 일본 지바롯데에서 뛴 2010년, 2011년 두 해를 빼고 18시즌을 한화에서만 뛴 원클럽맨입니다 KBO 리그 최고의 오른손 타자라고 불릴 손색이 없는 선수죠 13시즌 연속 4할 출루율 또 10시즌 연속 3할 때 타율을 했고요 KBO 리그 18시즌 동안 2014경기에 출전해서 역대 최다 안타 3위입니다 2014경기요? 네, 박용택, 양준혁, 다음에 김태균이에요 통산타율 5위, 또 출루율 2위 등 다양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 태극마크 달고도 굉장히 잘했잖아요 2006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4강을 시작으로 2009년에도 WBC 홈런 3개 11타점 올리면서 홈런왕, 타점왕 석권하면서 준우승 이끌었고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한화 마지막 우승이 언제죠? 한화 마지막 우승이 기억이 안 나요 1999년입니다 무려 20년이 넘었습니다 밀레니엄이 오기 전에 우승반지 하나 없이 떠나는 게 조금 안타깝지만 선수로서 영광은 웬만한 건 다 누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갑자기 지금 PD가 저한테 뭘 좀 집어넣는데 4부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YTN 라디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 확 늘었대요 확 늘어도 왜 그렇죠? 그러게요 또 얼굴 빨개지네요 주변 사람들한테 작업해놓은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10사람 20사람이면 상관없는데 지금 망들아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좋습니다 계속해서 김태균 선수 얘기할게요 시작이 검증된 정말 대단한 선수 하나맨인데 마음고생이 최근에 심했어요? 네 시즌 전에 4개의 선수로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와 1년간 10억에 계약하면서 올해 열심히 해보겠다 배수진을 쳤거든요 하지만 올해 67경기에서 타율은 2할 1푼 구리 홈런 2개 29타점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이름값에 못 미쳤죠 게다가 지난 8월에는 왼쪽 팔꿈치 충돌 증후군으로 염증 생겨서 2군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한화 2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나왔었잖아요 자가격리도 했었고 한 달간 제대로 회복 훈련 재활 같은 거 김태균 선수 못했죠 팀 성적도 지지부진하니까 이걸 재활을 해서 1군 가서 가을 약을 뛰어야지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아닌 거잖아요 정규리그 일주일 정도 남기고 그래서 결국 은퇴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충남 서산 한화 2군 구장에서 쿨하게 자기 짐 빼고 떠났다고 합니다 쿨하게 네 그동안 고마웠다 또 보자 이렇게 말을 남겼대요 뒷모습은 쿨하게보다 쓸쓸하게 한대요 네 정말 한화의 전설인데 보통 이런 전설은 우리 은퇴 경기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2군에서 나간 건데 한화 팬들 참 아쉬울 것 같아요 네 구단에서도 1군 경기 나가서 이제 마지막 팬들하고 인사하는 게 어떻냐 이런 제의를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은퇴균 선수가 사양을 했대요 본인 은퇴라고 이제 경기에 실력도 안 되는데 나가면 누군가는 1군 엔트리에서 빠져야 되는데 그 경기 그 한 경기가 누군가한테는 인생 경기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수도 있잖아 후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고사를 했다고 하고요 대신에 이제 내년 시즌에 인사하는 자리는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이제 제일 영예라고 할 수 있는 게 영구결번이잖아요 한화의 영구결번 선수 3명 있습니다 35번 장종훈, 23번 정민철, 21번 송진우 여기에 이제 52번 김태균 선수도 가능할지 관전 포인트인데 뭐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구단은 말을 아끼는 입장입니다 주문지 기자가 얘기했으니까 뭐 어느 결정이 좋은지 구단이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우승 없이 영구결변된 선수가 잘 없어요 그래요 네 이병규 선수 한 명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균 선수 얘기하신 대로 우리나라 야구 황금 세대인데 그럼 이게 뭐 황금 세대 이 시대도 그럼 저물었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 좀 슬픈 생각이 드는데 네 프로야구 출범한 게 82년이잖아요 이때 태어난 개띠 선수들이 우리나라 야구의 엘리트 세대 황금 세대입니다 김태균 선수도 텍사스 추신수 선수 롯데 이대호 LG 정근우가 대표주자인데요 이 선수들이 2000년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에서 미국 꺾고 우승한 멤버들입니다 프로야구 전성기를 이끈 간판들인데요 추신수 선수는 FA로 지금 다음 행선지 찾고 있고요 이대호도 올해 끝나면 FA입니다 정근우 선수도 재계약 협상을 해야 되고요 여전히 현역으로 뛰겠다는 의지는 큰 걸로 보입니다 네 좀 안타까운 소식 전해주지만 또 방금 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댓글창에 지금 성함이 김찬임 씨인데요 네 이런 메시지 주셨습니다 출근길 라디오로 듣다가 보이는 라디오로 보니까 생생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선지니님 이분은 또 좋은지 안나님 목소리도 좋은데 얼굴도 이뻐요 롱은 해주세요 믿는 댓글 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보고 읽고 있는데 약간 얼굴도 빨개지면서 마지막 자기 다시 김태균 선수 그동안 많이 고생했으니까 자 우리 팬들도 인생 이망 응원한다는 네 약간 유체이탈이시죠 인생 이망 응원하시죠 네 그럼요 저희 YTN이 오후 5시쯤에 김태균 선수 대전에서 직접 만나볼 예정이니까 TV로 24번도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예고 또 하나 짧게 드리겠습니다 어제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의 템파베이 최지만 선수 LA다저스와 맞대결한다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한국인 타자 최초다 했는데 상대 좌투수 크러쇼가 나와가지고 결국 타석에 못 썼습니다 근데 오늘은 4번 타자 일루수로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했어요 상대가 이제 우한 토니 곤솔린 선수가 나왔거든요 9시 8분에 시작하니까 이거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스포츠 소식 활기차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자막 제공 배달12800 오케이 그 지나가 Municipal